더 괴로운 거? 깨어있는 게 더 힘들다 아니야 아니야 더 괴로운 거? 깨어있는 게 훨씬 힘들다 아 이거는 뭐 사실 다 비슷하다고 봐야죠 사실 더 괴로운 건 깨어있는 건 지금 못 참고 나네 난 깨어있는 건 안 해봤어 내가 음식은 해봤어 진짜 아니 나 깨어있는 건 해봤어 정신없는데? 음식은 안 해봤어 어디 음식을 나눠 먹어? 7개 어떻게 다 먹어? 나 7개 다 못 먹어 요즘 음식을 이러면 맛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건 진영밥이 좀 맛있다고 한 개 이상은 밀가루 냄새 때문에 못 먹어 맞아 뭐 버터에 스테이크 아 진짜 스테이크는 당연히 비싸니 근데 음식 자체가 너무 비교가 안 된다 저는 자연스럽게 여기서 들어가야지 허허허허 브로팅 고기지 아 고기지 야 이거지 이거지 당연히 이거지 당연히 어쩌면 그럴만 하지 아 이거지 으흐 으 으 으 상알로 후회가 없어야돼 으 으 으 으 으 아 혼자 피해갈 수 있어 혼비 혼놀 노리고만 좀 아니지 오케이 혼자 노리고만 갑니다 하 하 호 호 호 호 나 뷔페 가면 진짜 좋은데 아무것도 몰라 나 뷔페 완전 가능 나 뷔페 안정 가능 이거 외롭다고 하자 노리고만 외롭다